2개 먹지 마 오빠 2개 먹지 마 알았어 2개 먹을게 아 부족할 수도 있어 리온이도 주기로 했잖아 알았어 잠깐만 우리 몇 개 샀지? 개수 세워보자 몇 개야 몇 개 어 비키 거 비키니 어머니 거 리온이 거 그리고 에이미 거는 너 뭐 먹을래? 딸기 딸기? 어 오케이 너 녹차 뭐야? 나는 딸기 두 개 내 거 두 개 아니 오빠 건 왜 두 갠데? 야 내 배를 봐 두 개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한테 두 개 한꺼번에 먹는다고 이길 거잉? 한꺼번에가 아니지 한 개 먹고 조금 있다가 한 개 먹고 잠깐만 너 그 봉투 뭐야? 이거? 같이 만들어 오기로 했어 요새 유행하는 블라인드 박 오 만들어서 선물 주기로 한 거야? 어 그러기로 약속했어 오 뭐야? 아이스크림 봉투랑 똑같네? 오 그러게? 오 그러게? 아 뭐야 아 기분 나빠 따라하지 마세요 이 똑같은 봉투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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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뜸이 에이미 왔어? 너희들은 왔니? 들어와 반가워 귀여워 귀여워 비키 아줌마니 저희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아우 뭘 이런 걸 사왔어 어머 아줌마 것도 사왔어요 아우 너무 착하네 고마워 아줌마 잘 먹을게 응 응 어 리오님도 오면 주세요 리오님도 오면 주세요 리오님도 챙겼어? 아우 챙겨주네 아우 고맙다 고마워 내꺼는 두개 에임아 이리 와봐 어? 왜왜? 왜왜? 나는 뭔데? 왜 에임이 형 불러? 뭔데? 내가 만든 거 봐봐 어? 만들었어? 나돈데 균남남의 블라인드백 되는데 다 만들었지 자 이거 만들어 받아 아오 아이크림 다 눕겠어 이거 오 Minuten 아이스크림인가 보네 은걸린 아 아 만들어봐 와 여기다 여기다 와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신기해 나도 해봐야지 자 그러면 나는 몸통부터 포스 와 머리 만들어주기 머리 짠 갈매기 입이야 짜잔 그 만남의 블라인드백 완성했다 나도 만들었는데 어디 어디 어 여기 더 썼는데 어 어디갔지 왜 없어졌어 어디갔지 아 여기 놔뒀는데 만들어 온거 맞지 아 진짜 만들었는데 억울하다 나도 아까 보긴 했는데 야 너 아까 오다가 떨어뜨린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집에 가지고 왔어 도대체 어딨는거지 아 잃어버렸어 어떡해 짜란 어 깜짝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아니 제가 열심히 만들어 블라인드백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저희 둘이 만들어 오기로 약속했었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네 걱정하지마 이 천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선물을 줄게 선물이요 우와 짜잔 크리스마스 꾸미기 우와 예쁘다 그럼 재미있게 만들고 놀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청사님 우와 옷 입히고 트리 꾸미는건가봐 우와 지금 우리 입은 옷이랑 똑같다 우와 좋아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오키님들도 영상보면서 같이 만들어요 더보기란 들어가면 무료 도안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짠 먼저 이걸 가위로 잘라줄게요 숑숑 여러분 알죠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가위를 다 잘라주고 저는 오늘 테이프 코팅하지 않고 진짜로 코팅을 했거든요 오키님들도 주변 어른들한테 코팅을 해달라고 부탁하셔도 되고 아니면 태기프로 코팅해도 되지요 그런 다음 이 코팅된 쪽이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여러분 가위를 사용할 땐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조심 으뜸이부터 잘라봐야지 숑숑 조심하라구요 와 가위로 다 잘라줬는데 이 뒤를 양면 테이프로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파치 테이프를 뒤로 말아서 숑 붙여주면 됩니다 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재미있게 놀아볼까? 예 내가 먼저 봐줄게 오오 재밌겠다 로고를 입어볼까? 그거 에이미 옷인데 안 맞아 스파치가 안 맞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역시 초록색이지 오오오오 선물들고 있어 오오오오 머리띠도 해봐 삼겹살 들어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면은 오케 초록색으로 통일할게요 와 오늘 녹색어머니 스타일로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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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해볼게 우와 와 에이미 코트 입었다 예쁘다 우와 우와 냥 오 신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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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뜩해 털모자 쓸래? 아니면 머리띠 뭐 써볼래? 이거다 내 스타일이야 와 아이돌 스타일 야 사탕에 머리띠를 하면 어떡하냐 야 지금 우리랑 똑같아 머리띠를 씌워줬네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나도 해봐야지 옷을 입어주고 쇽쇽 털모자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고 머리띠를 하면 이런 느낌 어 머리띠가 잘 어울린다 머리띠 오케 우와 지금 나랑 똑같아 이제 트리를 꾸며볼거야 쇽쇽쇽 우와 우리 트리를 꾸며보자 좋아 좋아 우와 꾸며보자 양말 이쁘다 랄랄랄랄라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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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 마지막에 별걸이 완성 멋있다 진짜 재밌었다 아이스크림 먹고싶어 재밌는거랑 아이스크림이랑 무슨 상관임? 깊은 상관이 있지 내 아이스크림 두개거든 오 그럼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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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에이미 으뜸이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열어보면 오 봉투가 두개인가? 오? 응? 오? 에이미 너가 만들어 온 블라인드백 찾았다 오? 냉동실에 있었어? 거기있을 줄 알았어 오!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놨었나봐 너 그럴거야 엄마가 왜 엄마 이 봉투 냉장고에 넣어놨었어? 오 이것도 아이스크림 아니었니? 아니였어 나는 처음부터 여기있을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아 찾아서 다행이다 아우 미안하다 아줌마가 이거 아이스크림인줄 알았어 오해 아니에요 찾아서 다행이죠 뭐 오해 나 정말 몰랐네 진짜 찾아서 다행이다 고마워 에이미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색칠 진짜 잘했다 열심히 그린거야 나중에 열어봐 뭐야 언제부터 묶었었어? 어? 나중에 열어볼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흔한 남매 오마이비키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놀이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언이 일단 츄데로 지적이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